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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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상 고객님, 이제 운동 그만하고 가시죠. 나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. 우리 엄마가 얼마년에 시험 불판 좀 받았어. 우리 엄마 마지막 가시는 것까지만 보고 나 그때 갈게. 불쌍한 속 좀 하지마 불쌍하잖아 진짜. 울어머니 우리 엄마 나 없으면 불쌍해서 어떡해. 제발 제발 부탁할게. 스탑 지고 있어 지고 있어. 지고 있어 봐. 박지원장님. 오늘 계약 만료되는 오진상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야 이놈 이거 완전 쓰레기네. 하나뿐인 진혜 엄마는 얼마나 후대를 폈으면 신고된 것만 벌써 10개가 넘어. 아니 그 비리비리 하던 놈을 지 소원대로 싸움짱 만들어줬더니 엄한 데다가 주먹을 썼더라고. 그것뿐만이 아니야 어? 됐어 충분해. 고마워. 박아. 네가 아주 나쁜 새끼라.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